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새만금 젠보리가 이제 파행이 되면서 새만금 젠보리에 온 그런 젊은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초기의 보도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학부형이 제공한 그런 샤워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텐트 주변의 뿔밭을 보고 이미 공병호 TV는 정말 참 잘해먹었다. 정말 잘해먹었다. 이런 방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보도를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새만금 젠보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탕 진짜 잘해먹었네요. 예산 규모가 처음에 한 400억 규모 두 배로 뻥튀기해서 800억 규모 그 다음 추가 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한 1200억 규모 정도를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북도가 젠보리를 유치하는 것을 성공을 시켜 가지고 한 2조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네요. 그러니까 참 내 입에서는 또 하나 나오는 게 참 징글징글 맞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좀 대충 해먹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특정 지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 힘들 건데 조선의보가 일면 톱 사슬로 다룬네요. 그 내용이 이제 하도 기이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사슬 다루기 전에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안군의 군의원들 모두가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3박 4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 말레이자로 크루즈 출장을 떠날 예정인데 체만금 젠보리를 잘 망쳤으니까 아마 축하하는 겸 해 가지고 가는 모양인데 그 밑에 부안군 의원 모두는 더불 민주당 소속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기사 제목을 잼버리를 망치고 정신 나갔냐 부안군 군의원들 크루즈 출장을 또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욕은 욕대로 먹는 거고 우리가 안 갈 이유가 있냐 얼굴에 철판 좀 깔으면 좀 갖다 실고 올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젠보리 기반 시설들은 입찰을 모두 다 지역 제한으로 뒀냐 지역 제한 경쟁업 입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은 대부분 이런 거를 두지 않을 건데 젠보리 기반 시설 공사 입찰은 전북 기업만 가능했다. 이러니까 지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참 다 잘 해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체만검 젠보리를 유치해 가지고 전북도가 대박을 친 겁니다. 2조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잘해먹는지 모르겠어요. 알뜰살뜰하게 잘해먹습니다. 제목은 젠보리 한탕으로 예산 2조원을 따낸 전북도 대가는 나라 망신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상시하게 조선이 사슬에 다뤘네요. 체만검 행사장을 오가는 현장 인력들이 이런 곳에서 무슨 야영을 하느냐고 걱정할 때도 전북도는 나 몰라라 했다. 여기 분명히 지지약하네요.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전북도지사는 젠보리 조직위 집행위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전북이 올림픽과 달리 젠보리는 행사장 조성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보면 딱지 격단을 때리네요. 전라북도는 처음부터 젠보리를 잘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젠보리 유치를 명분으로 중앙정부에서 그에게 예산을 따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니 사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산을 따내더라도 행사를 좀 제대로 치뤘으면 이런 야단법석이 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 2015년 때의 강원도 고승과 경합을 해가 이겼네요. 유치 당시에 젠보리 행사장은 매립도 안 된 갯벌이었고 이미 조성된 새만금 내에 다른 부지에 나무를 싣고 기반시설을 설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런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갯벌을 매립하는 무리를 쓸 수 없고 갯벌을 매립해가 8개월 전인 12월에 끝났는데 장마가 겹치면서 엉망진창인 뻘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 나무 한 그루 없고 배수 실수도 갖추지 않고 물이 헌간 진흥탕 매립직에서 국제 행사를 열었다. 깡도 참 좋죠. 보통 사람 같으면 심장이 떨려서 이렇게 못할 건데 3만 5천 명이 전 세계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트위트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그냥 그대로 모든 것 실시간 여러분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참 무지하고 참 무심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뭡니까. 그냥 예산 따내 가지고 그냥 뭐 잔치하는 거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한군 국제 망신을 다 썼고 여기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젠버리를 계기로 최소 2조 6천억 규모의 직접 간접 예산 혜택을 잃게 됐다. 2조도 아니네요. 2조 6천억이네. 젠버리 행사에 필요한 메인센터 건물은 480억 들여가지고 그런데 아직 다 못 지어가지고 내년도의 예산 완공 예전이고 매립비용 2천억 천억 넘는 젠버리 행사 외에도 젠버리 유치회에 착공된 고속도로에 4239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계도로 건설에 1조 천억 정도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9년 개항 목포인 세만금 국제공항에도 무슨 좁은 나라의 국제공항을 여러 개 만드는지 8,077억이 들어갔다. 지금 누가 납득하겠냐. 국가 부도가 나봐야 정신들을 도체리겠죠. 이 좁은 나라의 국제공항을 뭡니까. 국제행사를 믿기로 대규모 국가 예산을 따니는 지방자치단체의 한탕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남 영암의 F1 경기장은 세금 4,300을 쏟아붓고 국제적 대망신으로 끝났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공문수 위조까지 했다. 세만금 젠버리로 끝나야 한다. 정도 끝 좀 합시다. 이러니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걸 보고 참 가슴에 이런 담은 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생각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조선일보가 국정지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건데 그대로 인양 이야기를 했네. 2조 6천억 정도의 직접 간접 예산이 바로 젠버리 유치로 인해가지고 전라북도에 흘러들어갔다. 정도 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사를. 참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글징글 해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아무튼 지금 선거 문제를 참 우리가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선거 문제를 제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많이 보급될 수 있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